청담 유학원 9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파더 존 가톨릭 고등학교는 9-12학년 12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토론토의 온타리오 호숫가 근교의 뉴 토론토 광역으로 안전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험버 칼리즈와 붙어있고 운동시설을 공유하여 캐나다 대학생들과 교류가 많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가집니다. 파더 존 레드몬드의 교사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 과정을 엄격하게 하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평판도 매우 좋아서 토론토 가톨릭 최상위의 학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아카데믹한 학업과 양질의 예체는 커리큘럼이 우수한 학교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으며 학교 옆에 위치한 대학인 험버 칼리즈는 음악 쪽으로도 아주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학교로 아트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뉴 토론토 광역은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고 근교의 공원 호스카가 있어서 아름다운 청정 환경에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어 학생과 동반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켜줄 것입니다. 파더 존 레드몬드의 수업 과정들은 기본 아카데믹 수업의 충실함과 동시에 우수한 AP 과정을 통하여 명문대 4년제 대학 진학 1위 높은 학교로 아카데믹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레지오날 아트센터라는 부설 아트센터를 학교와 함께 운영하여 예체능 경험의 기회도 많이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AAA로 불리는 아카데미, 아트, 운동 관련해서 모두 평판이 좋고 멋진 교복으로도 유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우 과외, 로봇 클럽, 수학 클럽, 비즈니스, 법학, 메디컬 등 각종 클럽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기 종목을 비롯하여 아이스 아키, 골프, 스키, 드래곤 보트 등의 특별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더 존 레드몬드의 학생들은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보컬, 음악, 댄스, 드라마, 오케스터와 같은 예술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최고의 시설을 가진 예술센터에서 모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영재를 뽑는 기프티드 과정도 개설되어 있어 우수한 예술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큰 노력을 하는 학교입니다. 시각 디자인도 유명한 학교로 교내 학예회가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월 9월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간 학비는 16,000달러이며 토론토 가톨릭 교육구에서 홈스테이와 같은 주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것이며 영어 점수 없이 ESL 과정을 통한 조건부입학도 가능합니다.